에어. 에브레즈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요 simplified 챗스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. 열거하고 공이 높게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따라자 ÁS 쌓이는 pontos 두츠라 스리볼입니다 조준석 6구입니다. 스윙 스윙 아 삼진 바깥쪽 삼진 더 좋은 타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스윙 삼진 이성열 풀카운트입니다 스윙 삼진 발이 아주 빠르다든지 어깨가 강하다든지 수비를 잘한다든지 충분히 통역을 하겠습니다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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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윙 스윙 두퍼드 아 наш 아 아 다섯점점 승 우 나 터나고 스윙! 네, 나도 상태 터나스윙 몸쪽 스윙 볼 3개 터나스윙 터나스윙 삼진 그렇습니다 각각쪽 삼진 상황에서 완전히 이닝을 끊지를 못했어요 볼이 뒤로 완전히 빠져나갔고 진가병 선수가 뒤늦게 던져봤습니다만 터나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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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 내보낸것이 확인이 됐어요 스윙 터나스윙 상은스윙 터나스윙 손가락이 좀 길게 되어 있군요 아하 대체를 어떻게 이승열이 하느냐 으아 멈춰 터나스윙 삼진 터나스윙 오고 터나스윙 계속되고 있고 위기는 계속됩니다 바깥쪽 터나스윙 사실 정현욱 선수가 다른 팀에 있었거든요 터나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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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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